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2014년 한국교회의 북한 사역 분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이신 최부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년째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국교회 북한 사역도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연평도 사건 후에 남북관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두회견 때 금년에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준다고 말씀하셔서 큰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민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아무래도 남북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좌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남북관계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 대책과 같이 민간 차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 임산부, 가난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섬주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도 역시 굶주린 어린이, 임산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군사 전용을 좀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쪽에서는 이런 걸로 무기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북한을 돕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기아 봉사 단원을 세워서 특별히 중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역지에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이 정확히 굶주린 어린이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기아 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가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맞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이상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결과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해진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거에 10배, 50배 더 어렵게 삽니다.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너무 굶주린 어린아이 또 치료받지 못하는 인산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높아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밥을 못 먹는다든지 또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통계 자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영류와 어린이의 3분의 1이 만성, 영양결피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돕는 함경북도에 있는 어린이들도 한 3명 가운데 한두 명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북한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가장 잘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쉬웠던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함경북도의 어린이 빵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된 일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양 외곽에, 평양 외곽에 가난한 곳에 저희들이 조그만 외과병원을 짓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막혀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잘된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굶질인 어린이를 먹여 살리는데 제가 만난 북한의 많은 간부들, 자기는 굶어도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이는 굶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했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북한 사역 전문가 양성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카이르스라는 이런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특별히 북한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런 의식 교육, 비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1박 2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와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북한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으로 끝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끝날 때 반드시 북한에 있는 어린이 하나를 도울 수 있도록 후원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용돈에서 한 달에 만 원 정도만 전략하면 북한의 어린이 빵 하나 만드는데 500원 됩니다. 그런데 북한도 역시 주 5일 수업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만 원이면 소화로 빵 큰 거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용돈에서 전략해서 만 원 정도만 북한을 돕는 것이 바로 통일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남북한이 사는 길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사역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북한 당국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남한의 통일부 공무원도 설득하는 게 저희들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담당 공무원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북한 사역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통일운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북한이 경색되고 소통이 안 됐는데 감은 갈수록 소통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북한을 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국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한국교인들이 지원해지는 그 후원금으로 북한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단체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주시는 사명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은 한국교회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북한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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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